응 이길 수도 있죠 어? 저걸 박았어? 힐을 해줬고? 잘못 박았어요 이야아아아아 꼭 이렇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구독 안하.. 안한다.. 뭔줄 알제? 응 간좀부터 해서 좋았어 제가 어 모르굴인데? 지면 벌칙? 지면 벌칙 왜있어? 험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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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자 일단 저.. 얘 얘 빼! 얘 빼! 얘 빼! 얘 빼! 얘 빼! 둘 데려가 어 확인 좋아 나쁘지 않아 근데 돌진을 영 쓸데가 없는데요? 응 네 돌진인데 쓸데가 있어요 지금 성기사는 영능이 그 능동적인 어떤 딜 보조 영능이 아니기 때문에 네 1체력 남고 이런것들이 까다로와 막 공격력 5고 체력 1 막 이러고 이런거 그런걸 이제 늑대 기술 같은게 좀 해줄 수 있죠 마법같이 마법같이 3코스트 3마법 3딜 마법 그리고 마법은 평상시에 못 깔아놓는데 이건 깔아놓고 명치를 주기적으로 칠 수도 있고 좋지 4코스트 3마법 4코스트 3마법 4코스트 3마법 4코스트 3마법 4코스트 3마법 으어 한거만 나갈게요 지금 나가지마요 다음에 할수임 받고 그 다음에 나가도 되지 얘 1,1짜리 뭐 할수있는것도 아닌데 2짜리 들어올수도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냥 아껴서 내는게 나을거 같애 알겠어요 1,2짜리 지루하세요? 아 아냐아냐 붙으세요 얼굴이 잘 안나와 아 왜 새 전화왔는데? 받으세요 받아요 왜 내가 받아 오랜만에 인사나 좀 하라고 야 오랜만이다 토테 나 나 오빠네 집에서 방송해 어 그래 새해 복말받아라 잉이 오빠 인사하고싶대 어 잘있어? 음 음 뭐해 올라왔어? 똥싸고 있겠지 흐흐흐흐흠 흐흐흐흐흐흐 아 아 아 새해 복말받고 그 건강하고 한번 만나서 한번 먹자고 뭐 좀 얌 얘 나가 얘 나가 음 한번 봅시다 어우 오 미쳤다 좋아따리 좋아따리 미쳤따리 예 아 새해 복말받고 다음에 한번 봅시다 예 응 외새 미쳤따리? 응 딸이 이러면 끝났죠? 버프를 5개를 받았는데 미쳤죠 그리고 저 주술사는 2턴에 놀았고 아무것도 한게 없죠 토골이 없었죠 아 이러면서 봅니다 샤이니 그 모임이 있으니까 한번 보긴 해요 외로운 새라고 그 론리버드 샤이니 멤버 외새 외새 웃긴데 재밌어 또 우셔? 갈번있나? 음... 이거는 이거 어때? 음? 요거 거전 거전 얘 한 대 때려놓을게요 깔깔티비가 재밌는데 깔깔튜븐인데 심지어 깔깔티비 아닌데 깔깔튜븐인데 한번 더는 나중에 할게 헉! 미쳤따리 도발이 도발이 어때요? 도발이 도발이 좋죠 도발이 나가는거 어때요? 도발이 좋죠 도발이 나갈게요 도발이 나가고 동전 돌진 어때요? 도발이 아뇨 그냥 영영 네 낫고 천토는 천토는 죽여놓죠 답답하죠? 네 제가 어제 그래가지고 이거 계속 당하면은 사람이 미쳐가지고 병신택을 욕할 수 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언제 한번 날 잡고 계속 욕했거든 네 보내준대요? 아뇨 뭐야 영원한 감시자리로 풀었어요 깨골 미쳤따리 이러면은 보세요 능동적이게 할 수 있는거죠 저 저 누구야 저걸로 저 개짓거리 저 누구야 늑대 기술으로도 잡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되냐 지능검 지능검으로 잡는게 낫다 맞아 몸으로 받아주고 몸으로 받아주고 이거 쓴다 밀수업자는 아끼고 싶은데 그리 명칭하죠? 아니 잡아요 잡아야돼 아 미치겠는데 이거 마우스? 밀수쓰자 다음에 유콘데 동전이 있어가지고 네 밀수 쓰면 안돼요? 아깁시다 어차피 유코가 우리가 거의 최대라 아깁시다 아꼈다리 아꼈다리 어차피 바퀴벌레 아니면 유코가 최고라 동전쓰고 유코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버프 더 주고 할 수 있죠 아음 commission 지금 이쁘게 유코 삼코 삼코 수코라서 삼회 배수잖아 이러면에 난다날라 그저거 써요 고의성 아니 밀수없자 Punkte 서고 동전쓰고 난다나라 아니 고의성 빛의 푸름에 탁퇴 얘 잡죠 그리고 잡아 얘 잡죠 쓰레기 나왔는데 쓰레기 그러게요 쭈락이 나왔네요? 쭈락이 이 사람 강퇴해야 해요 누구야? 통천머리 극혐이라고 한 사람 강퇴하세요 밴하.. 아니 타임밴 해주세요 타임밴 잘 눌러야 돼요 안그러면은 아래에 있는 사람이 굿이라고 친 사람이 나가실 수 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너무 빨리 아 잠깐만 기다려 아무도 치지 마세요 됐어요 아 됐다 아 힘들겠다 이씨 욕해지마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얘요? 명치 가야지 아니 요거 맹치따리 맹치따리 돌진으로 얘를 따줄 수 있죠 얘요 돌진으로 따줘요 그리고 맹치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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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어때요? 좋죠 그리고 이놈 슈.. 슈트라쇼룸? 슈트라쇼룸? 슈트라쇼룸 아니면은 저 아니 어 그렇게 두 개내죠 전투마 그리고 맹치 그리고 저저 멀록도 내요 천복 까야되니까 맹치 갈게요 맹치 처음 쳐본다 눌러야되요 튼정률을 안 눌렸죠 네 이상하더라 계열 받죠 응 아 집에 있는거 가져올걸 집에 좋은거 있는데 집에 좋은거 있는데 아아 하스딩거 약간 까다 까다로워 기공나가는거 어때요? 네 기공나가고 저거 칠칠로 잡어 칠칠로 잡고 칠칠로 하스딩거 잡고 칠칠로 하스딩거 잡고 칠칠로 우이라고 아하 제 생각에는 베끼는게 나을거 Batt에 네 비불썸푸 어 비불썸푸 비빌땐 비불썸푸 요고 요고 교환되고 괜찮아요 교환되었고 세술없고요 아까 썼죠 네 세술없고 얘로 얘 잡아주는게 나을까요? 체력이 뭐죠? 5요 아니 저 저 얘 예? 7,4 7,4 얘는 6,5 6,5 일단 지는검으로 한마리 자르고요 거전 거전 잘라주고요 그리고 요고 요고 요고랑 얘 내야되고 예 텐다 텐다까지 그리고 요걸로 잡아줘요 잡아줘요 잡아주는게 좋아요 교환이 이상하게 아 좋네요 텐다봐 텐다가 그래도 은근히 말을 잘해주고 있어요 이를 맞아요 정말 환끈하군요 근데 얘네가 버프를 너무 많이 받아갖고 얘도 힘들 것 같다 어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돌진을 못했어요 자꾸 지나가야겠다 이러면은 우리가 몇이죠? 딜이? 13 15 19죠 그리고 넨데네레 끝났죠 네 갈게요 이 죽을거라곤 상상도 못했을거야 근데 우리는 칠사짜리 넨데네레 네네 네네 이러면 이제 따코 개지랄 할텐데 네 네 네 그러면은 저 이제 홍보만 홍보만 하.. 이제 좀 민망하다 빨리 하세요 안녕하세요 통닭천사입니다 통닭천사 유튜브 가 만들어졌어요 통닭천사의 깔깔튜브라고 재밌어요 영상은 별로 없어요 근데 영상은 별로 없는데 재밌다고요? 올라온 별로 없는 영상이 재밌어요 네 알겠습니다 많이 많이 봐주세요 갑시다 네 이제 그만할래요 욕만 먹고 재미도 없어요 솔직히 두 번째부터 재미없었는데 네 전 세번까지 또 괜히 하지말라고 하면 면박주는거 같아서 그냥 하고싶은대로 냅뒀어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두 번씩 눌러요 구독 그리고 이거를 음 기미나게 그 안테나를 세우고 해야됩니다 딱 봤는데 좀 재미없는거 같애 그럼 바로 그만둬야돼요 아셨죠 저 약간 눈치 없잖아요 안테나를 고추 세워가지고 탁 뭐뭐 빼야겠어요 당연히 혜자 빼고요 고이성 저사 빼고요 네 늑기까지 빼주세요 어 늑기는 이번엔 왜 빼요? 왜냐면 얘는 그냥 필드에 깔기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이에요 김이나 작사가님은 요즘 뭐해요? 김이나 작사가님은 작사하시겠죠? 어 아무래도 아무래도 작사하시니까 오! 미쳤다 미쳤다 딸이딸이 미쳤다 딸이딸이 미쳤다 딸이딸이 미쳤다 딸이딸이 미쳤다 아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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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았다 돌았다 미쳤딸이 띠용 지칠 때까지 시켜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침착맨식 교육법 침착맨식 교육법 침착맨식 교육법 침착맨식 교육법 제 명절 왜 자꾸요 탐정료 누르세요 네 띠용 이러면은 비빌 수 있죠 비벼딸이 침착맨식 들이로 햄 contemplating coat 동전도 있겠다 정상시 근데 종전을 아끼고 다음부터는 동신박 맥 현대 아니 밀수 없자 지금 씁시다 쓰자 쓰자 그럽시다 6시 반까지 6시 반까지 스탯이 그러면은 미쳤따리 검제작자의 대가가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갔는데 그걸로 잘린다? 응 골치 아프죠? 안 잘린다 아아아아아아 아 고통해 근데 그냥 낸다 낸다 해본다 그냥 낸다 해봤따리 해봤따 toda 상대방이 벨레는 선택을 바를 수도있다 그럴때는 연기자를 내는게 더 좋을 수있다 벨레는 선택을 바를 수도있기때문에 오오오오오 완전시 잘났는데요 오히려? 괜찮은데요? 얘다 얘 치고 나가 얘치고 이거 할까? 아 이면 거..검이 나갈까? 거전 나가는게 낫겠죠 제 생각에는 네 거전이 나가는게 저도 거전 그리고 아무것도 치지 마는거 어때요? 아무것도 치지 않고 명치를 네 방금 갈퀴사제 칠뻔했어요 저도요 근데 놓는거는 이 그 마우스의 기능이 아니거든요 네 그냥 님이 잘못 놓은거에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진짜 안되겠다 약이 떨어졌나? 약하고 상관없어요 얘 얼마에요? 비싸요 3만원인가? 근데 왜 이모양이 됐어요? 몰라요 미쳤따리 약간 다 애매한거 나왔나본데? 다 좋은게 나왔을수도 있죠 응 로지텍에서 젤구림하우스라고요? G100이에요 G100 유명인거요? 저도 몰랐는데 좀 아 오니기리님 저도 뱀입니다 그 불량률이 제일 높은 마우스래요 몰랐는데 미쳤따리 미쳤따리 어? 아 얘만 때리게 할라고? 응 얘 얘 얘 지킬라고? 응 그러면은 저는 맨물상 저 맨물상 도발 아 그러면 저거 두개 박아서 아까운데 얘를 쳐 놓고 맨물상 도박하는거 도발하는건 어때요? 일단 맨물상은 나 나가야될거 같아요 맨물상 나가고 도발 나가는거 어때요? 응 아깝긴하지만 두개 교환 아 해야죠 글쎄 싸인을 해달라고? 도발 아 이거 버프같은데 저거 도발 아아 아이씨 그리고 이삼은 잡고 얘 치고 성견자 힐 맞아 그리고 명명 애기 세번씩 눌러줘야돼 응 몰탄종류도 세번 플로리님 이거 잘 만들었네? 뭐야 얄밉 응 요거 이게 불안하기도 한데 에임도 불안해 얘가 지금 그냥 하면 되는데 막 움직이면서 눌러 어 가르치다 야아 이거 미쳤따리다 미쳤네 진짜 미쳤따리 인정? 부치고 부치고 왜이렇게 잘해 쟤? 아 부지다 아 부지 어 나 저녁 먹고 갈거야 응 응 혜자 혜자로 먹어요 응 응 혜자 혜자로 먹어요 어? 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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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렌발리네를 먹자 네 음 이러면은 얘를 얘 쳐야되니까 기족 혜자 음 이거 주문 공격력이 붙어가지고 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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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 거만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요? 혜자 지는 거? 어허어 이거 괜찮은거 나왔어요 근데 얘가 얘를 공격해요 얘가요? 로켓병으로 잡고 그냥 지나가는 것도 나쁘지않고 얘를 잡고 가져오면 첨부 베끼면 다음에 2,3이 나오겠죠 그냥 갈까요? 베끼놓을까? 베끼놓자 불안한데 베끼자 베끼놉시다 어차피 나와봤자 2,3이니까 안죽는거 아냐? 괜찮은거 아냐 혹시? 베끼놉 어차피 죽었네 얘 나가야돼 얘는 무조건 나가야돼 왜요? 도발 하나 있잖아요 그럼 뭔 상관이야 두개가 나가야지 얘 나가자 정화자랑 다 나가도 되겠는데? 아 다 못나간다 뉴뉴랑 정화자가 나가야죠 저서랄이야 샴 errors 정화자랑 여이테들을 같이 105 아 이번꺼 좀 불안하다 2코 2코 쏘고 잡고 이러면 저 아키나이를 못잡으니까 셀리 나왔다 어? 셀리 잡고 멀귀 셀리부터 잡고 멀귀 멀귀 나가자 멀귀 멀귀 영능 해야될거 같은데요? 멀귀 영능 해야될거 같은데요? 멀귀 영능 하죠 멀귀 영능 그리고 돌진이라도 나오면 저 맹비바사도 있고 아 저 돌진이네 저 돌진은 필요없는데 그러면 일단 저 맹비바사도 돼요 멍귀 하죠 멍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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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취가죠 멍취차야죠 그래도 필대를 깔끔하게 여기서 들썩이면 어떻게 하죠? 들썩이면요? 요 costs 멍췄 타이밍 멍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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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s 멍취 다운 질거같은데요 손pede 없어가지고 질거 같아요? 이길수도있죠 어 저걸 박았어? 힐을 해줬고? 잘못 박았어요 쟤어어어어어 힐 먼저...아 얘한테 먼저 공격 손 누나 오랜만인데? 손 누나를 살려놨어야 했는데 데끼어요? 아 구울 내고 구울 내고 베끼고 베끼고 박지말자 박으면은 4일 남고 4.3 남고 박지말자 박지말자 그러면은 저거 되고 저거 되고 4.3이 남고 뭘로 어? 왜이렇게 하지? 왜이렇게 하고싶어서? 지는검 있거든요 하나? 지는검 잘라내고 안되네요 이건 조진거 같은데요? 이건 미안한데 나가줘야겠어요? 우선 얘 박을까요? 흠 안 박으면은 저거 박고 저거 박으면 못둘거 응 박자 아우 어떻게하냐 이거 지겠다 예 졌어요 제가 너무 버프받는게 너무 많았어요 헤엑 죽군까지 나왔어 죽군이 이제 못집어야 그니까 제가 버프받는게 너무 많았어요 초반에 아니요 벨렌 선택부터 갈퀴사제부터 이게 너무 늦었다 나갈까요? 빨리 나왔어도 안됬겠다 근데 괜찮아하고 나가죠 하수인 질이 너무 좋네요 용사여 즐거운 새해가 되길 승리는 자리로 아우 이세바씨 타이베! 울어? 아 울어? 아 울어? 아 울어? 존나야겠네 자 갑시다 학교 다닐 때 꼭 이렇게 울고 있으면은 저 선생님만 더 넣었고 너 코 파니? 야 이세화 코 판다 우는 척하면서 코 판다 형님 형님이 좀만 보여줘 형님이 한 번만 이겨줘 우승까지는 가게 안 돼요 그럼 대리가 돼요 아 씨 어차피 똑같긴 한데 어허 대리가 돼요 그냥 이것만 가져갈게요 맞아요 좋아요 별로 안 좋은 거 같은데? 나쁘지 않아요 아! 이거 쓰기 좀 아깝다 근데 안 쓰면 타이밍이 안 나올텐데 쓸게요 써놓죠 어차피 코스트 빌때 써놓죠 오졌다 리오졌다 우리 저녁은 뭐 먹어요? 저녁은 매 씻는 거 등골비? 갤비 그래서 얼음화살 나오면은 어? 파스타 먹으러 갈까요? 국수? 국수 여기 잘하는 집 있어요 그럴까요? 띠어어어어 버프 시켜놓 버프 시켜놓길 잘했네 응 인물을 내려주십시오 둘다 박아야겠는데? 아 얘 박으면 얘 그거 죽겄다 얘를 잠깐만 제 동전 그거 있으니까 응 저 때려놔 눈으로 때려놔 이거 넘겨 왜냐면 화용구로 화용구로 치면은 그거 되니까 때려놔 얘가 치고 영릉 쓸거 같은데? 응 그러면 뭐 그거대로 괜찮지 하긴 영릉은 유도한거니까 국수 얘는 얘를 받고 화용구로 쳐야되는 그게 완전 강요가 되는거지 근데 이 근처에 붕어빵집 있나? 어 어 어 어 어 좋네요 이거 끼죠? 껴서? 잡아요 저 새끼 잡자 아 기불낫다 근데 1콜을 꽉 채워가지고 썼네 열받게 나를 지는 검을 쓰게 했네 원래는 메 메꼬로모 로봇 영능 써도 되는데 응 아 저녁 뭐 먹지 패스타 태강 뒷문이 어딨는지 알아요? 제가 먹는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 아 저 까다롭다 어? 사랑일까? 사랑일까 그럼 저 두개 내자 쓴꼬 이렇게 두개 내자 응 그리고 응 지는 검을 쳐놓죠 정의를 위해 야 교환하려고 할거 같은데 쳐놓을까요 그냥? 쳐놓지 말죠 아 알겠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응 교환하라는거죠 음 상대방에게 그 그걸 줄 수 있어요 아 그 선택권을 주는거에요 선택권 어 선택권을 주는거죠 쎄졌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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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거 껴고 영능해도 될거 같은데요? 넨데네를 아니 넨데네를 아니 잠깐만 나지마 박아봐 이거 박아봐요 얘를 왠지 느낌이 여기다 쏜거 보니까 응 그 느낌이 나 뭔 느낌이요 개지랄 느낌 그 뭐야 눈보라 느낌 나 저거 저거네 용진 용진네 용진 끼고 이거 하나 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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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 치까? 한 대를 쳐놓을까? 이거랑 해서 하면은 십일 쳐놓을까? 쳐놔 그래 쳐놓자 왜 이렇게 안깔지게 개요? 개얼받으니까 응 아니 개지랄 하려고 하잖아 잠깐 느낌이 쎄했어 개지랄 느낌 났어 얘 닉네임도 너무 얄미워 아아 혜자질라고 그랬구나 얘 어쨌든 얘 얘 얘 하자 얘는 먹자 얘 먹어 얘 먹고 돌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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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진하자 아뇨 아뇨 0명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전장으로 그만 아 지는거 아깝다 괜찮어가지고 응 봐봐요 봐봐요 넨, 넨데 내래 응 넨데 내래 네언 어떻게 되겠어요 얘 나가야돼요 얘 나가야돼요 아니 어떻게 하겠어요 넨데 내래 냈어 가야돼요 네? 그쵸 그쵸 혹시 모를까봐 물어봐요 야아 몰랐어? 아니 당신 역시 침선생님만큼 잘 가르쳐주신 분이 없었습니다 넨데 내래를 내고 교환을 할 수 있.. 할까봐 물어본거야 근데 늑기가 좀 별로다 늑대기죠 늑대기 좋아요 늑대기 좋았어 좋아요 좋아요 늑대기 arrog 아니 은상 그는 입장 전 이상